둥아! 흰둥아! 둥아, 이리 와봐. 밥 먹자. 둥이 찾아 산발리. 둥아! 우리 둥이 어디로 갔어, 도대체? 없는 거야, 지금. 정말 안 보이네요. 저희 집이 흰색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어디가 들어가 있으면 찾지도 못해. 흰색이야. 아이고, 잔나. 둥아! 정말 사라진 줄 알았어, 이나. 얘 어디로 갔니? 일로 와봐. 저기 있다.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침대 밑에 있네요. 둥아, 이리 와봐. 둥아, 둥아. 자, 일로 와봐. 그래, 일로 와. 너 밥 안 먹어도 돼? 둥아. 둥아. 이제 나오네, 이제 나오네. 드디어 얼굴을 보여주는구나. 아유, 이쁜데. 너무 이쁜데. 영화 장화시는 고양이 혹시. 넌 이만하네. 스코트 시폴드가 딱 그 주인공이에요. 엄청 귀엽죠, 동글동글하고. 너무 이쁜데. 너 밥 안 먹어도 돼? 싫어? 이야, 라클이 그거 둥이 것까지 다 먹네? 자. 아이고, 이거 먹네. 아이고, 이거 먹네. 아유, 잘 먹네. 아이고. 아유, 미끄라. 아유, 잘 먹네. 아유, 미끄라. 아유, 미끄라. 아유, 미끄라. 아유, 미끄라. 아들이 너도 줘? 와, 안 밀쳐내고 뒤에서 기다리네요. 그래도 아들이는 저게 좀 많이 공격적인 거예요. 저 정도가. 딱 다가오는 거 자체가. 자. 자. 동이는 그냥 뺏기고 가네요. 흰둥아, 먹자 이거. 없네. 알겠어. 아니, 진짜. 야. 흰둥이, 잘. 흰둥이는 다른 가정집에서 살던 아이인데 같이 살던 다른 고양이한테 굉장히 학대를 많이 받아서 주인분이 급하게 입양처를 찾아서 우리 집에 오게 된 케이스고. 아이고, 왜 트라우마가 있네. 화장실을 가면 화장실 문 밖에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